단백질 단백질 단백함 What the hell is wrong with you? 오렌지 오렌지 Gw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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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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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 사회적 경제 에스네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빔 모아 입니다 에스네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모자나하고 라파일라라고 합니다 네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어 웬 에 에 하이파이브 우리나라는 흔히 본수 있는데 가격이 비싼 편이라서 저..먹을 키에요. 별로 없어요. 진짜. 한..한계..한국토로 아마 3,000,4,000원 정도였는데.. 우리돈, 우리나라 돈이면 진짜 비싸요. 그래서 거기서 마카롱 집 있었어요. 그 가게. 그..그때는 마카롱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. 진짜 달고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어. 와..우와 맛있겠다. 와 진짜. 진짜 맛있겠다. 어떤 뭐한테? 나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이거..이거부터. 이거..먹겠습니다. 응. 잘 맛있어. 안에는 달콤하고 밖에는 잔맛이 있어. 난 이거 섞은 맛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맛있겠죠? 나 이 케이크 좋아. 약간 짠데? 응. 이거는 조금 달라서 약간.. 너무 달..응. 어우러. 다음. 선택. 오 마이 갓. 그 라이언 킹 그거 본 적 있지? 승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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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달기처럼. 그런 느낌? 응. 맞아요. 그런 느낌. 그냥..그냥.. 진짜..real. 진짜 달기처럼. 진짜 달기처럼. 진짜 달기처럼. 진짜 달기처럼. 그런거에요. 그쵸? 그치? 딱이 딱이. 헉! 바나나네. 응. 어 맞아. 진짜 바나나 냄새가 진짜 감해요. 음. 빠바바밤. 폭발! 와. 바나나 폭발! 와.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뭐지. 입에 들어가자마자. 그냥 먹자마자. 뭐지. 폭발 같아요. 갑자기 그.. 맛이 좀 뽀뜨리다. 으음. 뽀뜰려. 오! 이건 너무 예뻐. 오! 귀여워. 오 예! 오케이. 오! 오! 어어! 어쩔어요. 너무 귀엽다. 약간 벌렌탈 대신에 이렇게 주면 초코맨 만남!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해저넛 아 해저넛? 초콜릿 안에 해저넛 맛 있어요 여기 있다란 향이 있어요 파스터 근데이랑 냉동실 먼저 향이 좋아요 다 스테게인 것 같아요 다 스테게인 것 같아요 이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리워를 이렇게 이렇게 크런치하면서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는 바닐라 크림? 크림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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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그 맛이에요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초콜릿 맛이에요 초콜릿 맛나요? 잼? 짬뽕 맛이에요 짬뽕 맛 짬뽕 맛 아 진짜 짬뽕 아니에요 짬뽕 맛 짬뽕 맛 짬뽕 좋아해서 먹어보고 싶어요 그 크림치즈 캐릭터와 잘 어울려요 너무 모양도 귀여워서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한입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진거 먹을 수 있어서 선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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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초콜릿 맛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한입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귀엽고 선물로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10개 4미터면 12년 동안이시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선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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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택할 수 없어요 맛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다 크림하시고 뭐지 녹차 초콜릿 스트로베리 바나나 다 포함하니까 좀 취향에 맞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중에요 배달 와요 한국 amazing 반풍 반풍 진짜요? 이거는 인터넷 속에 파니까 친구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선물로 중요한 초콜 같아요 이 비디오를 구독 좋아요 구독 댓글 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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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